줄도 엄청 긴고 1분만에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그냥 식사를 하면 전망대 일장료도 아낄 수 있고 회전하는 곳에서 이제 못 먹으니까 식사 끝난 사람들은 전망대를 보려오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돈 내고 이제 나가서 저기여서 크레딧 받나? 얼마야? 쏘리, how much is it? 3 US or 4 Canadian Do you accept credit? Yes, it'll come out US $3 다행히 생겼네요 2대 기준으로 불부 professors 나는 반지와 함께 동양대원에 출신되었다고 볼까요 지금 여기는 미국과 카라 미국과 카라 한 장면이 원래는 불편한 카라 오аствора 오셔서 감사합니다 도착해요 아, 진짜 티킹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되세요? 네, 저희는 토론토와 나아가라 포도에 가고 싶습니다. 내일 나아가라 포도에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들어가 볼까요? 일단 돈 받고 내는게 낫지. 은행으로 가나 여기는 마찬가지. 그치.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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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ért. 미래가에. 곧을 미리les. 삽먹 sabes. 차가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알림을 받으세요. 저는 알림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림을 받았죠. 네, 아무튼 하나도요. 여기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됐나? 꺼졌지? Recognizing the car as the car is going into the car, we need to drive the car to the car and to the street. Hello! Next time I pick a lane it's down. What was the purpose of your truck? Yeah, we visited Toronto and Niagara Falls. 오늘 저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물을 필요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사진이 다 나오네요. 우리 차 사진? 아니. 자기하고 나하고 패스포트에 있는 사진이에요. 아. 줄이 밀려있는데는 좀 까다로운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안빠지니까. 나중에 그런 것도 보고 줄 서야 돼요. 지금 아직 그 사람은 아직도 안 나간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이 뭘 사왔을 수도 있어. 아마 이게 뭐 면세품 사면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잖아. 아마 내 생각에 그런 게 딱 뜨면 이제 뭐 뭐 샀나 뭐 샀나 열심히 갑니다. 지금 또요.